지난 이야기 그건 운명이에요 절 가져주세요 천사님 어머? 별 재수가 없을라니까 미친새끼 저 잠깐만요 천사님 뭐야 이 새끼 아직도 살아있어? 자랑 절 혼내주세요 혹시 총알 총알 남는 것 좀 있을까요? 개바운 이슬이 인성 웅아 이러다 해 주겠다 내가 축접할까? 어? 미안해 주울이야 빨리 말해 별가살이야 지우자 진짜 무서운 애라고 너희 집 금고 어디있어? 으흐흐흠 안되겠다 웅아 가서 오암마 가져와 자 지금부터 게임을 하나 할거야 친사람은 가볍게 딱밥맞기 그럼 종목은 응 그래 우리 끝말있게 하자 어때 재밌겠지? 그럼 나 먼저 할게 자 바나하나 또박또박 아이 참 나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야지 또박 일단 쳤으니까 눈 감아 어어어 힘 빼 힘 빼 피하면 두대요 누가 감아 누나 빠진다잉 잠깐만 한다잉 오늘의 포켓만은 말 까요 댓글에 이슬이 누나 이뻐요라고 적어라잉 감사한다잉 하여간 구독 안한 귀요미들도 언제 한 번 널 잡아야 쓰겄어 야 이슬이 너 또 호두깨기 하고 있냐 어? 한창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왜 방해지려 넌 그 악취비 좀 끊어야 돼 그냥 곱게 잡으면 되는 거 기절은 왜 시키는 거야 또박 누가 보면 내가 뭐 괴롭히는 줄 알겠어 괴롭히는 거에서 끝나면 망정이지 전에 기억 안나냐 너 그거 아라리한테 했다가 머리에 금가가지고 안에 노른자랑 막 다 세고 그때 치우느라 얼마나 해먹었는지 알아 그러네 너는 너 저번에 몬스터볼 고장 나서 포켓몬 안 들어가지는 거 그냥 힘으로 포켓몬 접어다가 구겨놓는 거 내가 다 봤거든 또박 이제 두대네 바란 아쿠스타 저 새끼 잡아와 아쿠스타 아쿠아쿠 아쿠스타 몸통 막치기 희쿠아쿠 희쿠아쿠 잡아왔다 이 연어 어? 감히 내 앞에서 안 맞고 튀었어? 난 이제 뒤졌어 야 카메라 꺼라 여기부턴 방송 못 나간다 이 리얼 포켓몬스터 다음 이야기 회전투 갖다버리기 또박초와 즐거운 대화가 한창이던 그때 이슬이 앞을 막아서는 이상해씨 그리고 어느샌가 나타난 로켓단까지 대체 그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럼 다음에 보자고요 울 사방님들 하하하하